와! 미술관에 오면 그림도 있고 어? 해바바 소리다! 어? 해바바가 미술관에 갔나? 선생님! 이 그림 진짜 웃겨요! 해바바! 미술관에서 큰 소리로 떠대면 안 돼요 네! 와! 재미있다! 잘했다! 왜? 미술관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낡은데?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잖아! 맞아! 미술관은 조용히 그림을 구경한 곳이야!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면 안 돼! 왜? 그래, 봐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용히 하는 게 예절이야! 맞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야! 어... 나는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싶은데... 안 돼! 지금부터 예절바른 행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도 예절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여든 살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잘못된 행동을 계속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은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다 같이 따라해볼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렸을 때 습관을 잘못 들이면 어른이 됐어도 고치기 힘들다는 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렇구나 해봐봐도 이제부터 예절바른 행동을 할 거야 그래야지 그런데요 박물관이나 지하철 말고 또 어디에서 예절을 지켜야 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예절을 지켜야지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도 예절바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파니파니 유치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은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피에르 아저씨다! 우와! 우와! 유치원 밖에서 피에르 아저씨가 풍선을 나눠주시나봐! 우와! 빨리 나가서 받을거야! 오! 해봐! 해봐! 이것은 유치원이니깐 예절을 지켜야지! 네? 제가 지금 예절을 안 지켰나요? 해봐봐! 유치원에서는 막 뛰어다니면 안돼! 맞아! 사뿐사뿐 걸어다녀야해! 사뿐사뿐? 왜? 뛰어가다가 친구랑 부딪히면 다치잖아! 아! 맞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뛰어다니면 발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서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돼! 맞아! 유치원에서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것도 중요한 예절이야! 우리 이 발자국들을 따라서 사뿐사뿐 걸어가 볼까? 네! 사뿐사뿐! 사뿐사뿐 가보자! 조용조용! 조용조용 가보자! 우리들은 모두 다 예절파른 어린이! 우리들은 모두 다 예절파른 어린이! 맞다! 아!